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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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시랑 지휘 왔잖아. 놀려야지. 내가 여기서 바람 잡고 있을 테니까 너가 준비를 하라고 깜짝 놀랬어. 확실히 안 거 맞아? 나 몰라? 얘기해 봐. 계속 얘기해 봐. 맞아. 김지휘 그때 내가 이거 한 번 두는데 너가 이거 4분 컷 됐나? 있으면 이거 몇 개 안 되잖아. 안 해. 이건 왜 못 먹었거든. 내가 진짜 잘 먹었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야? 근데 너네 사진 잘 찍어? 얘가 잘 찍어. 지휘! 지휘! 90m! 사진 찍어달라고 하네. 나 요즘 인스타 좀 하고 있거든. 노인정 패션이야. 아니. 어차피 둘이 대결? 대결! 근데 얘가 이기긴 하는데 나 둘이 대결! 나 오케이. 나. 야 이기면 이거 다 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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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자연광이 좋거든. 뭔지 알지? 빨리 와 대결. 빨리 와 대결. 빨리 와. 잘 찍어주세요. 오케이. 와 미쳤다. 우와 우와. 나 스노우밖에 없어. 언니. 어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긴카로 내가 진짜 언니 내가 진짜 뽑아줄게. 나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와. 나쁘지 않아. 기절이야. 자 봐봐. 그럼 얘 해. 그럼 얘 해. 왜 틈질을 내. 왜 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잠깐만. 내가 이긴다. 너 랍스타 좋아해? 응? 잘한다 형아! 좋아하지 랍스타 좋아해? 형이 보내준 게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돼서 지휘는 좀 덜고 어쨌든 안 돼? 그래서 챙겨가라고 지금 사주려고 하고 그럼 좀 비밀로 해줘 근데 미안하긴 하지만 지휘 먼저 보내줄래? 잘 보내줄래? 좀 미안하잖아 냉동실이 있거든? 냉동실이에요? 네 사줄게 아니 뭐 밀키트예요? 아 밀키트 진짜? 응 아 그래 할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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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에 딱 보고 뭐야? 쌤이 멱탈 줄 알았어요 쌤이랑 가입하잖아 진년대에서 놀러 왔는데 신발이... 알잖아 지휘한테 셧 오케이 알지 뭔지 알지 나의 줄만 아 피 같은 걸 더 그려놓고 피 그려놀래? 틴트만 해도 돼요? 틴트 가능 예사용으로 했어? 어 이거 봐봐 야 너 안 찍어줘도 돼 왜? 언니 이거 봐봐 난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야 봐봐 순회지 우와 순회지 이제는 진주한테 찍어달라니까 너 이따 들어가 있어봐 나 너무 추워 아 잠깐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 야 진 들어가 있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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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추워 잘 찍어줬어? 놀라지마 이제 쌈바리 야 진짜 잘 찍었는데? 나 알지 야 미쳤는데? 비가 봐봐 비가 봐봐 비가 봐봐 손해진 거 어디 봐봐 와이카 아이카 와이카 아이카 손해진 거 야 뭐지? 야 너 혹시 나 스타 좋아해? 어이카 어이카 있어 언니? 나 먹을 수 있어 나 오늘? 나 오늘 줄 수 있어? 나 좋아 어 뭐 잘 아 왜냐면 내가 팬한테 나 스타를 받았어 응 너무 좋다 근데 우리가 알레르기 속에 잘 못먹고 밥 때문에 나 안 돼 진짜로 그 성광이 위험해 진짜로 나는 그런 거 암지용도 안 해 먹어 두드러기 1도 안 나고 어? 그래? 이게 약간 진주한테 비밀로 해야 되는 게 재빨 내가 지금 싸줄 테니까 빨리 지금 몰래 싸야 되니까 제 공동실에 있거든 어디 위에? 어디에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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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미가 좀 늦잖아 지각하다가 맞춤 잘 돼서 너네가 아니야 알지? 모른 척 하면 돼 근데 언니 세미는 기절 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기절이 흠흠흠 너무 맛있잖아 근데 살이 안 쪄 먹는 걸 비 안 끼고 너무 빨리 먹어서 맨날 소화제 왔다 왔다 이거예요. 스파! 야, 누군가 그새 맞춰서 이거 지금 먹고 있어요. 아, 먹고 있어요. 야, 누군가 태어났어. 야! 김주희 이거 지금 30개 맞춰 놨어, 30개. 아, 너무 닮아! 김주희 얼굴 이만해진다. 너무 치고 있어. 아, 씨. 아, 씨. 아, 씨 맞았다. 승차 맞고. 아니야, 아니야. 대가리야, 대가리. 아, 대가리만. 아, 쟤 대가리랑 싸대기랑 그냥 못해. 아, 쟤 대가리랑 싸대기랑 그냥 못해. 와, 싸대기가 너무 짱이야. 아, 귀여워. 야, 넌, 너네보다 작나? 아, 그럼. 선배님이 더 작아요? 더 작아! 우와! 언니 키 몇이에요? 나 54. 아, 똑같은데? 나도 54인데. 나도 큰 거 같은데? 아니야, 얘 추봤잖아! 야, 이 셈티 줄었어, 얘. 아이, 근데 진짜 먹지 말아. 야, 너네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 좋아! 원래 이거 먼저 먹으면... 그럼 늦게 온 사람이 가져와야지. 니가 제일 가까워. 그래, 가깝잖아. 무슨 맛을 봐, 나 체리즈빌레 좋아해. 나 음반으로 얘기해. 서울! 핫! Tommy. 내가 티 cardio写司 빨리 좋아해. 나 음반으로 얘기해. ㅈㄹ roast? 야iku 두부야. 야, 넌 귀중해? 야, 너 귀중해줘? 해, 무슨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찰 croissant. 야, 넌 귀중했어. 자! 더불어 어떻게 말해줄까? 다들 이거 가방 사갈까봐 힘 되게 약하게 줬다. 아 근데 큰일 났다. 왜? 나 너무 별로 안 놀래가지고 아니 내 소리가 어르르르르르 어르르르 아 나 미끄러졌어. 아니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지느라 그 요소를 잃었어. 나 왜 바닥에 누워있어. 야 이게 너무 무서워! 이게 너무 무서워! 지금에 봐봐? 밟아가지고 어! 완전 약간 밟았어! 약간! 됐어 뭔 소리야. 삼백안. 앞팀 안 했잖아. 야 모아! 모으면 돼! 너 가슴다 모아. 모아입니다. 가슴 진짜 모아. 가슴 가지고 나 지랄이야! 공기를 알아? 공기를! 공기를 하려고! 야 뒤에 가슴아! 언니 가방? 지유가 했는데 진짜 태아 나. 우와! 지유도 없네? 야! 지유야 너도 없구나! 아 이거 아니야. 나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 잠깐만. 와 다시 볼게 내 가방으로 뭐하는 거야! 아니 모어도 돼! 어이 내가 너! 왜? 내 가방으로 뭐냐고! 내가 너! 진짜 잠깐 이러면. 이게 사람에 따라 보이는 거 봐. 진짜. 부라봐. 박수님. 써봐. 써봐. 언니. 언니. 백칠아. 아! 박샘이가 더 크네. 얘 기초인데 둘 다 비율이 좋아. 아니 나 이 애도 가담 좀 해주지 않을 거야. 아니. 이제 가짜.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삼겨라. 에코. 진코. 콩콩.